또 이렇게 뭐랄까 또 한 번에 생일을 그쵸 저희가 또 생일 라이브를 또 한 번에 했는 제가 짭을 담당하고 있고요 제가 공사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괜찮다 괜찮죠 제가 짭공사여가지고 짭성인 친구들은 저 콜라박이라고 부르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이제 술 마시는데 저는 이제 술을 못 마시니까 콜라박이요 콜라박이라고 부르거든요 빠른 공호인 나때문에 꼬여버린 족보 빠른 공호인 나때문에 꼬여버린 족보죠 완전히 완전히 오늘 재밌었고요 저는 사실 생일을 하면은 이제 뭔가 모르겠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메이비 유진이 근데 유진이가 이제 안 나와왔더라고요 딱 보니까 이제 오누크랑 리키랑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고 오늘 했던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맞아 나갈 수 있고 가자